계속해서 본문 다음 파트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고요. 소제목들이 나옵니다. 소제목들 한번 쭉 볼까요? So what is big data? Big dat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그래서 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influencing 하고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이게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이게 제목 제일 큰 거. 1라 갈게요. 제목 1단계의 제목이야. 이게 글 전체 제목. 그 다음에 제목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밑에. 요 큰 제목 밑에 바로 아랫단계의 제목이고요. What is big data?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제목 제일 큰 제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비유할까. 그러니까 대장이 있으면 대장 밑에 쫄병들이 다 똑같은 등급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1단계 쫄병이 있고 또 이 밑에 있는 쫄병이 있고 뭐 이런 이런 단계가 있으면 이게 제일 큰 제목인 거고. 그러면 이거 대장 밑에 있는 뭐 이게 대빵이면 바로 밑에 단계의 쫄병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같은 요거 what is big data 하고 뭐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요 녀석 밑에 단계의 얘 부하들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제목 3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밑에 있는 단계. disease forecast 나오고. 질병 예측 그 다음에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이것도 똑같이 제목 3단계인 거고.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전부 어디에 속하느냐.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의 밑에 단계의 제목들이야.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스포츠에서 뭐 수행 능력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겠지. 스포츠를 수행하는 능력의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얘도 제목 3단계.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바로 밑에 단계. crime prevention 뭐. 범죄 예방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글 전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living with big data 밑에. what is big data. big data 무엇인가. 그 다음에 how is big data influencing our lives. big data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인가. 하고 요 녀석 밑에 세 가지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 disease forecast 해준다. 질병을 예측해주고.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 그러니까 질병 예측이라든지. 스포츠 운동선수의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쭉 나오는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 구조. 글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living with big data 밑에. what is big data. big data의 정의를 알려주고. big data가 이런 겁니다. 무엇이 big data인가요. 이런 게 big data야. 라는 거 얘기한 다음에. big data 이런 거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disease forecast나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나. crime prevention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글을 풀어가고 있는 거니까. 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자. 그래서 먼저 what is big data에서. big data is data set that are very big and complex. 뭐 complex 반대말 같은 말인 거 봤죠. 그래서 big data는 데이터의 어떤 묶음인데. 어떻고 어떤 매우 크고 복잡한 그런 게 big data. 뭐 해석은 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설명할 거. 돋보기로 들여다볼 부분들을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거야 주요 문법이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여기 end가 있다고 해서 데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요런 얘기 하겠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보통신기술.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붙었는 거. 그 다음에 as가 6가지의 as를 배웠는데. 그 중에 뭔가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감에 따라서. the amount of data we have. 여기 뭔 일이 일어났죠. we have 앞에. we have. 그 다음에 여기에 is 나와야 되는 거. is getting much greater than before. 비교 표현. 비교급. then.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 점점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전보다. 그 다음에 this is mainly because. because of 여기 오면 안 되겠지. 여기는 because of인데. 여기는 because 해야 되는. 왜 여기는 because of 여기는 because냐. 자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because of 되실 수 있는 거 얘기했고. because 되실 수 있는 거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이거는 주로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이다. 뭐 보자. almost everything that we do online lives a trace. 요 표현 자체도 통째로 잘 알아두시고요. 굵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굵기 조절을 하고요. 요 표현 통째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인데. 거의 모든 거.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이. 뭐 하기 때문이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뭐 좀 더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면. 쿠키라는 게 있어. 쿠키.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 하면 쿠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이 사람. 접속한 사람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남자인지 여잔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좀 부정확하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잔지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휴대폰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컴퓨터는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 할 수도 있지만. 쿠키. 쿠키 설정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특히 온라인 접촉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 디스에 대한 얘기. 메인리. 왜 L.Y. 붙었냐. 뭐 비커스는 아까도 얘기했고. 뭐하는 데시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리브가 아니고 리브스냐. 이런 것들 얘기하겠지. 이것은 주로. 우리가 온라인 생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스클의 순서에서 중요한 녀석이지. 예를 들어. The photos you upload. On your blog. And the records. And 나왔고. The records of your purchases. At online stores. Are a part of big beta.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블로그에. 블로그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소셜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대표로 블로그를 했고. 여러분들 블로그에 업로드 시키는 사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 기록들이 모두 다. All part of big data다. 모두 다 big data의 한 부분이다. What is 제목 다시 생각하고. What is big data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However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겠지. However. 심플리 컬렉팅 데이터. Is not enough. 그걸로 막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만은 불충분하다. 뭐가 되기엔 불충분하다라는 거. 여기에. 뭘 씹어 넣을 수 있겠지. Big data has to be analyzed. 빅데이터는 뭐 되어져야만 한다. 분석되어져야만 하고. And this is done. This가 가르친 거. This is done by big data experts. 이러한 일이 수행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 각각 형광펜칠하는 것들 이유가 있지. 그 다음에 using various methods. 이거의 주요 문법이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뭐 methods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experts가 analyzer.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빅데이터. And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And draw meaningful. We just from it. 자. 여기서 일단 먼저. Draw A from B지. 이 식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Draw A from B가 무슨 뜻이냐. 라는 거. 그래서 Draw A가 그리다라는 뜻 이외에. 이끌어내다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그거로부터 이끌어낸다. 그 다음에. These results. Then. Can be used. To make decisions. Or to predict the future.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그 이후에는. 뭐 되어질 수 있다. 이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려고. 의도.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뭐. predict 대신에 쓸 수 있는. 동의어. 살펴봤고. make decisions의 뜻도. 알겠지. 당연히. 요런 것들.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치란 것들의 이유를. 살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제목.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살펴본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다. What is big data? 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의. definition이지. definition 하면 정의지. 정의. 그래서 빅데이터의 definition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빅데이터는 데이터 세트인데. 매우 어떻고 어떤. 매우 크고 복잡한 데이터의. 어떤 모음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주격이지. 생략불가하고. 위치로 대체는 가능하고. 선행사가 데이터 세트 복수니까.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되겠다. 근데. 주격 플러스 비동산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한다면. 이 녀석의 위치는. 이 문장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빅데이터 이즈. 베리 빅 앤 컴플렉스 데이터 세트. 이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어. 빅데이터 이즈. 베리 빅. 근데 이때는 엔드가 없어야 돼. 베리 빅. 쉼표 컴플렉스 데이터 세트.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뭐가 똑같은 표현이다. 빅데이터 이즈. 베리 빅. 쉼표 컴플렉스 데이터 세트. 빅데이터 이즈. 베리 빅. 컴플렉스 데이터 세트. 매우 크고 복잡한 데이터의 묶음이다. 그 다음에 에즈는 비례지. 비례. 요런 느낌.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 뭐가? 데이터의 양. 데이터가 커지는 거. 데이터가 커짐. 이 비례 관계라는. 비례 에즈라는 거 챙기시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워지지가 디벨롭스 해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 안 만 기려봤자 그것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 점보다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앤드 있다고 해서 데이가 아니고. 얘가 이 취급해서 여기에 디벨롭이 반드시. 이 도즈가 들어가 있는 형태 해야 된다는 거 꼭 챙기시고요. 디벨롭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아니고 관계대명사. 선행사인 디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가. 위 헤브 디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에서. 전체사 붙이지 않고 관계사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계부사가 아닌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 안 만 기려봤자 또. 여기도 it 취급한다는 거 챙기시고요. 아까도 it 디벨롭스 as it 디벨롭스 it is getting bigger. much bigger 훨씬 더 커진다. 그 다음에 much가 훨씬 이니까 even이나 far, a lot, much는 있네. 빠진 건 뭐지? even greater, much greater, far greater, a lot greater, still greater. still 빠져있네. still greater. 훨씬 fair이나 so는 안 된다는 거 챙겨주시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this는 여기 as부터 시작해서 before까지 앞문장 전체. 이렇게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훨씬 더 커지는 것은 주로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이다. 부사올 자리니까 이 자리에 메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챙기시고요. this is mainly because 이렇게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은 주로 거의 모든 것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목적적 관계대명사. 이번엔 생략 안 했고 이번에는 선행사가 everything이기 때문에 위치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지가 death 또는 생략. 여기에 death 또는 생략이고 위치는 선호, 불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챙기시고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여기에 온라인은 태어날 때부터 대열처럼 부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 everything 이 녀석이 주어져.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아까 디벨롭스 조심해야 되듯이. 디벨롭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the amount of data we have 단수 취급. 단수 취급. 얘도 또 단수 취급. everything이 주어니까. 모든 것이 leaves or trace. 그 다음에 뭐 almost도 거의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nearly가 있겠습니다. 네어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없다 그랬어요. 거의란 뜻으로 nearly almost. 거의 모든 것이 leaves 꼭 챙기시고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주로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전보다 much greater 해지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하는 almost everything이 leaves or trace. 쿠키 같은 걸 남기죠. 예를 들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설명. 글의 순서 for example 이렇게 나오면 이 자리에 for example 자체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 라는 문제 또는 글의 순서 문제 또는 문장 삽입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념 그러니까 for example 앞에는 개념적 설명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for example 뒤에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거나 또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하는 기록들이 모두 다 빅데이터의 일부다. 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빅데이터는 많은데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꼭 챙기시고요. 글의 순서, 문장 삽입 for example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네.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 다음에 녹음이 되고 있나? 한번 잠깐 확인 좀 하고요. 잠깐 끊어서 갈겠습니다. 내가 녹음을 눌렀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안 나서